와,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와, 이게 진짜 맛있겠다. 저게 약이다, 약. 약이야, 약이야. 이거 약이다, 진짜. 몇 마리? 1인 1닭. 4마리? 4마리. 삼계탕 1인 1닭. 찬양아, 찬양아, 국주 클래스야, 이게. 아우, 힘들었겠다. 4닭이네, 4닭. 그러니까 삼계탕이니까. 요즘 누가 저렇게 한 마리를 아우, 진짜 푸짐한 것 같아. 푸짐한 것 같았어. 열목. 눈물 나서 어떡하니, 나 이런 생일상을 처음 나는. 아니, 밖에서부터 삼계탕이 많이. 저거를 깜짝 놀랐어요. 아, 육수를 저렇게. 부추를 마지막에 그냥 살짝만. 아, 너무 맛있어. 샤부샤부 느낌으로. 너무 맛있더라고요. 여기 백운개구가 아니야? 아니, 부추를 또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었다. 그냥. 부추 아이디어다. 난리야, 지금. 이렇게 해서. 뚜벅이도 조심하세요. 진짜 팀이다. 하나 배웠네, 살짝. 이영자 씨가 배웠답니다. 풀을 내려놓고 하나 내가 갖고 온 게 있어서. 제육 싸먹어야지. 봐봐. 닭, 돼지, 소가 있고 이제 이거까지. 돼지고기. 어머. 돼지고기. 어머. 생고기가 있어. 어머, 미쳤나 봐. 어머, 이거 말이 안 돼. 모양, 모양. 고기 케이크. 진짜 고기 케이크. 진짜 너무 감동했어. 랜스 있었다. 역시. 포로거섯. 저 몰게 아깝다, 저 케이크. 아이고, 양송이. 양송이. 드셔, 드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하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고기처럼 먹어볼래, 이렇게. 우와, 대박. 생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. 나도 생고기 먹방 해볼래. 음, 특이해. 진짜 생고기 먹는 느낌인데. 마른 케이크. 나는 밥 전에 이런 거 단 거 먹고 이런 거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. 삐났어, 식사 전에 단 거 먹는 거 알고. 먹어, 먹어. 맛있다, 어른들이. 이리로 와서. 빨리 이거 먹어. 식기 전에. 역시 센스. 국주하면 센스. 먹는 거 센스. 이리. 드셔. 드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